정근우 B에 17 파닉스 17에 쉬운거 슬라이드 시작할까요 소리 헵 헵 헵소리나고 헤이 헤이 하나, 넷, 셋 여기서 나는 소리들 에 에 E 합쳐서 에이는 에이 자 e, A, 9.0.0.0 중에서 Y는 Y, I, E 짤막 중에서 E 됐죠 짤막이 너무 길어졌구나 꼬 kid 소리 헤이 히 소리 헤이 에이 계속해서 소리 R에다가 R 적어주세요 R을 적어달라고? R에다가 R 적으면 안되는데? R을 적어야 되는데 그니깐요 N에다가 A는 에 소리 나죠 그렇지 다 합쳐서 RAIN A A I 중에서 다음 보니깐 여기는 이거랑 이거랑 다 들어있지 않디? 눈치 못챘어요? 눈치챘습니까? 소리 RAIN R A R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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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리 PLAY Q는 얘야 Q처럼 생긴 게 Q야 얘는 P지 여기서 나는 소리들 쭉 보자 F O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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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무슨 생각이었나 네일아트 들어봤어? 네일아트? 너 일루와 스토리즈 아직도 틀렸어 스토리즈를 틀린거 열심히 쓰셨네 손톱 손톱 또는 뭣 네일아트 손톱 예쁘게 하는거 네일아트라고 하잖아 엄마가 이거 해봤어요 네일 쓰기 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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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선생님 신기한걸 찾았어요 뭐야? 에이에다가 E가 들어간지 Y가 들어간지 어차피 A 소리밖에 안나와요 오 눈치챘네? 그런거 눈치채라고 하는거야 소리 그래 쓰기 G G R A Y 참 근욱이 너 책 대충대충 하고 있지 저 안 읽는데도 너 일루와봐 네 책 가져와봐 이놈 똥방아지 스토리즈 스네일 오케이 소리 스네일 스네일 저 그래서 여기서 나는 소리 하나씩 쓰 넵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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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어 어 안녕하세요 합쳐서 스네일 스네일 뜻은 달팽이 그렇지 달팽이 달팽이 소리 스네일 쓰기 S N A I L 그리고 소리 스네일 스네일 오케이 자 근우야 이런식으로 좀 해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됐어요? 네 다했어요 하나 남은거 같은데 이 해결해 그리고 이